밸런스 마우스 대한민국 직장인의 워라벨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린 연구를 통해 직장인들이 정시 퇴근을 주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돼도 못 이뤄서겠어요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더 일해야 될 것 같고 우리는 이 심리적 문제를 해결해 특별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밸런스 마우스를 소개합니다 이건 평범한 마우스가 아니죠 퇴근 시간이 되면 이 혁신적 제품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인체감지 센서가 내장된 마우스에서 발이 나와 일을 못하도록 도망다닙니다 재빠르게 움직이며 잡기가 쉽지 않죠 만약 잡히게 되면 마우스의 혁신 파트가 탈출합니다 당신은 퇴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퇴근 후의 라이프를 즐겨보세요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 당신에겐 밸런스 메이커가 필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